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뉴탐사가 공개한 장시호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장시호 녹취록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이 된다며 특검으로 국민께 눈도장을 찍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성과가 만약에 진술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이라면서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을 보고 있으면 좀 애매모호한 게 한동훈이면 한동훈이지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의 검찰 독재 어쩌고 하는 TF는 입장문을 내면서 장시호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고 장시호 녹취록을 보면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악수도 했고 선후배라고 얼마나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지만 준다라는 이런 발언이 장시호 녹취록에 들어있다라고 민주당 검찰 독재 TF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장시호 녹취록이 이게 2020년인가 그때 녹음이 된 건데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탈탈 털리고 있던 때여가지고 장시호는 자신의 지인을 만나서 이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를 받을 때 한동훈하고 안면이 있는데 당시 한동훈이 자기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시호 본인과 한동훈의 인연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녹취록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검찰 독재 TF는 국정농단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에게 조선제일검으로 불리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길래 피의자로부터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한동훈 전 장관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장시호의 녹취록에서는 장시호가 수사를 받을 때 김영철이라는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고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재판때는 김검사와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인가 하니 민주당의 입장문을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면 한동훈이지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굉장히 의아해지는 대목인데 이게 장시호 녹취록에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장시호가 거의 불화를 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 좀 사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녹취록에서 지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장시호 녹취록 전체를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나랑 한 살 차이다. 그런데 고3 때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한 사람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7, 8년생인데 지금 검사장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지금 쓰러지는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가.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한동훈을 걱정하고 있다. 장시호는 녹취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고3 때 40패스를 한 적이 없고 대학생 때 40패스를 했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40패스를 한 거여가지고 한동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년급제인데 아마 장시호는 소년급제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소년일 때 40패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야불이를 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7, 8년생이 아니라 7, 3년생입니다. 아무튼 뭐 장시호 녹취록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발언을 보면 별로 맞는 얘기도 없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하고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게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미 장시호는 자신이 녹취록에서 한 이야기가 지인하고 이야기할 때 좀 부풀리고 과장을 해가지고 뻥을 친 것이라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검찰한테 털려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니까 장시호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인하고 야불이를 턴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의 녹취록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 싶으니까 한동훈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잘못 건드리면 되게 피곤해지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고 만일에 민주당에서 한동훈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태클 걸릴 일을 만들어버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김우겸이라든가 유시민만 보더라도 입 한번 잘못 올렸다가 계속 재판받으러 돌아다니고 법원에 출석을 할 때마다 언론의 입방하에 오르고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개망신이죠. 구라쟁이라고 공개 처형당한 거니까 난 또 민주당 본인들도 이게 확실하게 자신이 없으니까 한동훈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 못하고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이런 사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솔직히 큰소리 치는 것에 비해서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누굽니까? 그 여자분 말대로 본인들이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아예 한동훈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맞다이로 들어가야지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뭐 이렇게 쭈글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재명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초반에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재명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녹취록에 대해서는 처음에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검사가 장시호를 회유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저게 검사냐 깡패다 뭐의 위증이면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저런 행동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면서 이재명 당신이 난말할 때인가 이재명 본인도 위중교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이재명 본인이 깡패이고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재명이 장시호의 녹취록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폭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이재명도 이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장시호 녹취록에 대해서는 요새는 입을 다물고 있죠. 아무튼 민주당이 장시호 녹취록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게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짓거리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이고 장시호의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이 탕수육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면서 회유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영의 사건이 사실 메뉴만 바뀌었을 뿐 장시호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저런 식으로 맛있는 걸 사준다라든가 필요한 걸 제공을 하면서 회유하는 것은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영의 주장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장시호 녹취록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둘 다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와 패악질을 봐야 되는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한시라도 빨리 빵에 갈 사람은 빨리 가가지고 이런 총극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